연수구가 오는 16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날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 간의 현장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쿠팡 풀필트먼트 서비스와 포트서비스, 영일공업 등 5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미화직과 용접, 조립 등의 생산직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 집합인원을 제안해 운영하고 이력서 컨설팅과 노무 상담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연수구청 취업정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